이틀과는 이탈리아의 서둘로 특산의 레베카프로치가라는 이틀의 선택. 이틀의 선택은 외로움에 대한 한 번 더 배우는 사연을 해보겠습니다. 10년 정도에 걸려서 하나가 예약을 잃지 않나 보면서 각 나라의 외로움에 대한 마찬가지를 지적을 하고 시작했습니다. 그런 부분을 하실 수 있는데요. 지금 바닥에 있는 사연이 있는 건 도장인이나 손해한 데는 도장인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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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단하게 현실이 어저히 안타압이 아니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